레이키데린다 형 전남부 공진이 높아 놓쳐요 네 여기 옆으로 서서 여기 블러블를 이렇게 놓고 다니고 이렇게 뒤로 왼바지 왼바지 빼고 다리도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지? 나가면 이렇게 뼈고 던져져요 그냥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스스로도 던져요 원래 다리를 처음에는 옆으로 서잖아요 이렇게 위에다가 왼쪽으로 다리를 들고 왼쪽으로 다리를 들고 왼팔이 같이 왼팔을 크게 크게 할 수 있는 힘을 다 쓰거든요 앞에 딱 바닥으로 던져 놓고 넘기는 게 많잖아요 형 노화할 때 네 자신감을 보면 못댄진다는 거 아니에요? 쉬고 없죠 쉬고 감사합니다 진짜 네 나이스 올라가면 마음에 가면 지금보다 더 천천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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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아니에요 천천히 천천히 여유있게 가수 유성훈씨 가수 유성훈씨가 함께 불러주시겠습니다 마르고 날도록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가수 유성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전에 와서 신고할 수 있게 해서 정말 힘드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이글스강 꼭 이길 수 있도록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나는? 하면 이글스강 다 함께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나는? 이글스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여러분 다시 한번 오이파 donner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시작 开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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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